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가 그 구매할 때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으로 그 구매한 건 물론 아닌데요. 이미 그 집에서 잘 쓰고 있던 그 어떤 물건들이 우리도 모르는 그 안에 그 돈자석 같은 그 풍수효과가 가득 담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. 아마도 그 가운데는 그 유리주전자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 그 혹시 집에 그 유리주전자가 있다면 이런 건 그 보이는데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또 사용할 때나 또 안 할 때나 눈에 그 잘 띄는 곳에 최대한 그 두실 수 있다면 그때 또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을 더 크게 이끌게 됩니다. 유리는 그 재질 자체가 그 빛의 그 전두체 역할을 합니다.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집안의 그 빛의 그 반사율을 크게 그 끌어올리게 되고요. 흔히 말하는 그 활력의 주체이면서 또 상징이 돼주는 그 양기운의 그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어항 속에는 그 산소 기포기가 있다면 바로 그 돈복의 기포기 역할을 바로 유리주전자가 그 배치만으로도 그런 그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. 또 연구 발표에 따르면 그 유리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서 그 실내에 두게 되면 이때는 그 공기정화라든지 또 집안 그 풍수환경의 질을 크게 그 개선시킨다고 합니다. 풍수환경의 질이라는 게 결국 그 돈복 터질 환경이니까요. 재수 있는 그 집안으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죠. 특히 그 금전운의 그 충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밤시간에 그 유리주전자에 그 물을 담을 필요가 있는데요. 밤에 그 유리주전자에 물을 조금 담아서 이걸 그 식탁에 올려둘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방법이 또 집안 돈복 불러들임에 아주 그 좋은 마치 그 돼지표 그 본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밤시간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재정적인 그 복제 그 기틀 또 돈복의 그 축적에 이 밤시간이 그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이때 그 금전운의 그 충전시간이면서 또 동시에 그 재수 있는 그 활력을 몰고 오는 이 밤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리주전자 속에 그 담아놓은 그 물은 그 자체가 또 부의 그 축적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. 투명한 그 재질의 그 상징 속에는 돈복과 또 가족관계의 그 끈끈한 결속까지도 또 동시에 그 끌어올려주는 그 풍수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그 유리주전자 꼭 꺼내서 보관하시고요. 돈복 터지는 또 이런 그 풍수 목적으로 또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이 더욱 그 활력있게 또 바뀐다고 하니까요.